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밈코인이 폭등하는 중에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기록했던 수천배 상승처럼 엄청난 강세를 보여줄 날이 다가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밈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할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을 지지하여 4450배 급등을 불러오고 지금의 밈코인 생태계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보여준 다양한 행보 덕분에 수많은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 일론 머스크의 주력 사업인 테슬라가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하고 자체 인공지능 로봇인 옵티머스를 시현하는 행사인 위 로봇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이때 공개된 것들은 자율주행 택시인 사이버캡하고 자율주행 버스인 로봇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로봇 옵티머스였는데요 특히 로봇의 미래지향적인 모습하고 옵티머스가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동시에 음료를 건네는 장면은 이번 행사의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의 sf 영화인 아이로봇의 장면을 그대로 실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시 화제가 되었던 키워드로 밈코인이 탄생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행사 이름인 위 로봇을 모티브로 위 로봇 코인이 출시되어 몇 시간만에 480배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단돈 650달러만 가지고 밈코인 위 로봇을 매수하여 몇 시간만에 100배에 달하는 8800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는 컴퓨터 한 대에 살 돈으로 위 로봇 코인을 매수해서 몇 시간만에 BMW5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인 수준이었죠 더해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인 로봇이 공개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로봇 코인이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코인은 거래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250배라는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인 옵티머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옵티머스도 행사 시작과 함께 주목받은 영향인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만에 20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더해서 바로 오늘 밤에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로켓인 스타쉽의 다섯 번째 발사를 예고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스타쉽의 부스터가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발사장 타워에 설치된 메카질라라는 기계팔이 부스터를 잡는 것까지 테스트한다고 알려지면서 인류의 우주 산업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이 또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마침 머스크는 2년 안으로 스타쉽을 이용하여 화성 개척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니 인류의 우주 진출이 임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질문에 터미너스로 지을 것이라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SF 소설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터미너스라는 행성의 이름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영감을 얻은 것인지 터미너스라는 밈코인이 출시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터미너스를 언급한 시점부터 터미너스 코인도 급등하여 저점 대비 80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때 어떤 투자자가 터미너스 코인을 단돈 135달러로 매수하고 2주 만에 1억 6천만원을 벌어들여 920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자전거 하나 살 돈으로 터미너스 코인을 매수해서 2주 만에 1억 6천만원 벤츠 S 클래스를 구매하고도 천만원 이상이 남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우주배경을 뒤에 두고 카탈로리안이라는 텍스트가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공유한 적도 있는데요 이는 세계적인 SF 영화인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도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만달로리안을 패러디한 것으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머스크가 올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카탈로리안이라는 밈코인이 출시되었는데요 해당 밈코인은 출시 하루 만에 13,000배 폭등하면서 많은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선후보의 선거의 유세장을 방문하고 연설을 한 것은 물론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끔 만들려는 의도인 것인지 본인이 만든 정치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서 무려 600억 원 상당의 현금 지급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행보하고 관련된 밈코인도 탄생하여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머스크의 정치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펫코인은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의 유세장을 찾았던 지난주 일요일부터 급등하여 하루 만에 2,500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단돈 24달러로 펫코인을 매수하여 단기간에 5,4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피자 한 판 시킬 돈으로 신형 제네시스 GV70을 구매할 수 있는 수익을 벌어들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트럼프의 대표 문구로 잘 알려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의미의 마가에서 위대하게라는 부분을 근본 있게라는 뜻을 지닌 베이스드로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머스크가 바꾼 베이스드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베이스드라는 밈코인이 탄생했으며 해당 코인은 출시 하루 만에 가격이 7,600%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도지코인 커뮤니티의 주요 인물이자 머스크하고 친분이 있는 설 도지옵 더 코인이 정부 효율위원회의 이름을 도지라고 표현하는 글을 공유했으며 이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이름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머스크는 본인과 도지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정부 효율위원회가 수립되면 당연히 도지가 마스코트일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제로 떠오른 정부 효율위원회를 모티브로 밈코인 도지가 탄생했는데요 밈코인 도지는 출시 이후 최근 고점까지 8500배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말 한마디만 남겨도 그것을 주제로 밈코인이 탄생하여 단기간에 수만 배까지도 폭등한 사례와 함께 소액만으로 밈코인을 거래하여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스토리도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밈코인에 주목하면서 밈코인이 주도하는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최연소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최근에 밈코인을 지지하고 다양한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번 주 월요일에 트위터를 통해 기부활동을 보여준 밈코인들을 언급하면서 관련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왔는데요 특히 무뎅코인과 이불코인을 사례로 밈코인이 기부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무뎅코인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의 아기야마인 무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며 최근 무뎅코인 개발진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10억개의 무뎅코인을 전송한 적이 있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받은 무뎅코인 물량을 일부 매도한 다음에 모든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뒤로 무뎅코인의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하더니 이틀만에 5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기사로 관련 내용이 다뤄졌고 이후에 무뎅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저점 대비 36,5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단돈 64달러만으로 무뎅코인을 매수한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22억원을 벌어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자그마치 26,50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으며 족발 두 세트 시킬 돈만으로 무뎅코인을 매수했다가 고급 요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본 사례였죠 더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무뎅코인과 함께 황소하고 이더리움이라는 키워드를 합쳐서 만들어진 밈코인 이불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이불코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불코인의 가격은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이불코인을 언급했을 때부터 15분 만에 33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에게 171억개의 물량을 보냈던 네이로코인도 비탈릭 부테린이 네이로코인을 매도하여 동물복지기금에 기부한 뒤로 인지도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네이로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최근까지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여 630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밈코인들의 특징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일부 물량을 전송해서 기부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전에도 밈코인의 방향성에 대해 자선활동이 결합되어서 밈코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도 최근 밈코인이 기부활동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면서 밈코인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마디로 기부나 자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밈코인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이 밈코인 거래를 기부활동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을 테니 밈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앞서 등장한 무뎅코인이나 이불코인 그리고 네이로코인이 비탈릭 부테린을 통해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보여주었으니 기부나 자선활동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밈코인들이 다음 코인 강세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더해서 기관 세력이 밈코인 생태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앞서 비탈릭 부테린에게 171억 개의 코인을 기부했던 네이로코인과 동일한 키워드를 모티브로 탄생한 네이로이더코인이 최근 100% 이상의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한 기관 세력들이 상당수의 네이로이더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윈터뮤트와 GSR을 비롯한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네이로이더코인을 6천만 개 대략 80억 원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GSR은 오늘도 30억 원 넘는 규모의 네이로이더코인을 거래소에서 출금하여 매집 정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세력이 밈코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인 원컨퍼메이션은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디젠코인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스트라토스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장이자 저점 대비 360만 배 폭등한 위프코인을 초기 매수한 덕분에 300배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알린 것이죠 심지어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 랩스는 최근 밈코인 투자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제 밈코인 시장의 기관 세력도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밈코인 생태계의 탄생을 불러온 일론 머스크는 물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밈코인 지지에다가 기관 세력의 밈코인 시장 유입까지 더해졌으니 밈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때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침 이 세 가지 밈코인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비탈릭 부테린의 행보 접점을 지니고 있다 보니 앞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기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체 없이 바로 이 밈코인들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관심만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코인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한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밈코인은 바로 네이로코인인데요 네이로코인은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주인공인 카보스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에 카보스의 주인인 사토 아츠코가 새로 입양한 시바견 네이로를 바탕으로 탄생한 밈코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밈코인 생태계가 탄생하는 근본이 된 도지밈의 주인공하고 연관된 키워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네이로코인이 엄청난 상징성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달에 네이로코인을 상장했고 지금까지 가격이 급등하여 밈코인 생태계에서도 상위권의 규모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이로코인처럼 시바견 네이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이로이더코인을 대형 마켓메이커 세력으로 유명한 윈터뮤트나 GSR 같은 기관들이 6천만개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밈코인 투자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DWF 랩스는 네이로코인과 협력한다고 알려져 기관 세력이 밈코인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로이더코인과 동일한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현물마켓에 상장된 네이로코인도 고래 세력의 자본 유입이 영향을 미치면서 강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로 개발팀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홍보차원에서 171억개의 네이로코인을 보냈으며 비탈릭 부테린이 해당 물량을 바로 매도하고 동물복지기금으로 기부한 덕분에 관련 내용이 언론에서 다뤄졌는데요 이후 네이로코인의 뒤를 이어 다양한 밈코인들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상당한 양의 물량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주 월요일에 언급한 무뎅코인은 저점 대비 3만배 이상 오르고 이불코인은 15분만에 3300% 급등했죠 이처럼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언급한 밈코인의 바람직한 활용 방식이 사실상 네이로코인의 기부 사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밈코인에 대한 인식을 바꾼 코인으로서 네이로코인이 더 많은 인지도를 쌓고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네이로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터보코인인데요 터보코인은 지금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채치PT를 최초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밈코인이며 특히 터보코인의 창시자인 레트맨카인드는 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채치PT의 도움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터보코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알렸죠 이는 AI가 코인 개발하고 검증 과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하고 덕분에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화제로 떠오를 때마다 터보코인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최근 채치PT를 개발한 오픈AI에서 사람처럼 보고 듣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GPT4가 공개되었을 때 대부분의 AI 코인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터보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기간에 900% 폭등하여 저점 대비 5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게다가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터보코인이 상장되면서 현재까지 단기간에 가격이 15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들과 인공지능 로봇인 옵티머스의 모습이 화제로 떠올랐고 마침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도 터보코인의 강세를 불러온 GPT4를 공개하고 아주 짧은 기간만에 GPT4보다 월등한 추론 능력을 지닌 GPT1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여러 AI 관련 이슈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수록 최초로 챗GPT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터보코인에도 많은 매수세가 몰려 폭발적인 강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터보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X를 비롯한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도지롬마스 일론코인인데요 일론코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머스크가 최근 공개한 스페이스X의 주요 계획인 화성개척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밤에 스페이스X가 스타쉽의 다섯번째 발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지면서 우주관련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화성개척이나 우주하고 관련된 키워드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면서 출시되어 출시 하루 만에 13000배 폭등한 카탈로리안 코인과 3일 만에 200배 급등하면서 저점 대비 8000배 오른 터미너스 코인처럼 최근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우주관련 키워드에 관심을 주면서 폭등한 밈코인의 사례들이 있으니 이번 스타쉽 발사로 인해 화성개척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한 일론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려 급등이 발생하리라 생각할 수 있죠 더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를 통해 본인에게 물량을 전송했던 네이로코인과 무뎀코인 그리고 이불코인을 매도하고 기부활동에 사용하면서 해당 코인들을 언급하고 가격 폭등을 불러온 덕분에 비탈릭 부테린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한 다음 기부를 요청하는 밈코인들이 조명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일론코인도 개발팀이 기부 목적으로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체 공급량의 절반인 500조 개를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해당 물량을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무드셀라 재단에 기부했으며 이후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밈코인의 기부 관련 사례를 언급할 때 일론코인을 기부한 스토리를 작성했죠 비탈릭 부테린이 물량을 받아서 기부한 뒤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6300%의 폭등을 보여주는 네이로코인이나 바로 이번주 월요일에 비탈릭 부테린이 기부 관련 사례로 언급하여 저점 대비 36500배 폭등한 무델코인을 생각해봤을 때 일론코인도 기부 관련 밈코인으로 분류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급등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으로부터 대량의 일론코인을 기부받은 무두셀라 재단이 미국의 나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화성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임무를 맡는 우주비행사들이 먹게 될 우주식량을 개발하는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토대로 화성개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무두셀라 재단이 협력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화제로 떠오른다면 이더리움 창시자가 무두셀라 재단에 일론코인을 대량으로 기부한 사실이 더 조명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일론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려주면서 가격이 폭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일론코인은 비트겟, OKX, 후어비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의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서 등장하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행보와 밈코인 시장에 개입하는 대형 기관 세력의 움직임이 조명되면서 밈코인 메타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침 전체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도 상당한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중이니 올해 상반기에 밈코인 섹터가 1800% 이상의 평균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장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언론 기사나 밈코인들의 급등 사례들을 토대로 어떤 키워드하고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리는지 제대로 파악해 둔다면 밈코인 메타의 폭등이 찾아왔을 때 최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밈코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제가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지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icheng 0 Vo Sicheng